안녕 제가 아직도 설렘으로 보여요 네 뭐가 있었나? 자꾸 차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부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림입니다 솔귀신 소나타 N라인 광고를 보시고 귀신에 빠졌어요 안녕 제가 아직도 설렘으로 보여요 네 너무 커서 잘 보여요 제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훨씬 더 잘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안 보이던 부분까지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전면부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소나타 하면 이 그라데이션 DRL이 가장 특색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멀리서 봐도 이게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면부는 기존 소나타랑 완전 그릴에서 큰 차이가 나요 튜닝을 많이 한 차 같아요 그렇죠 좀 더 스포티해지고 확실히 그릴이 약간 좀 더 찢어지니까 더 강력한 성능을 낼 것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호불호가 많아요 이 디자인이 아 맞아요 아래쪽 보시면 하단에 에어 인테이크 구멍이 크게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뚫려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옆에만 사이드 스커트 구멍만 뚫려 있습니다 크롬 몰딩이 본넷으로 지나가니까 앞에 있는 본넷이 훨씬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롬 몰딩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10필러까지 쭉 이어지니까 훨씬 더 길어 보이고 납작해 보이는 그런 스포츠카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 차는 딱 여기서 잘리거든요 아 크롬 몰딩이 네 그래서 이거를 튜닝을 맡겨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 차는 참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좀 특징적인 게 M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19인치 알로윌이 적용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휠에다가 튜닝 파츠를 더한 거예요 M 퍼포먼스 모노블록 브레이크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앞에는 심지어 6P 캘리퍼가 적용이 된 거 같아요 디자인이 화려하니까 이 휠은 좀 죽여지는 느낌인 거 같아요 그릴도 블랙이고 사이드미러까지 블랙이니까 이 휠의 블랙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사이드 프레스티지 디스턴스 부분에 이렇게 N9라는 로고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루쉬로 처리가 돼 있어 가지고 옆에서 보면 허리가 훨씬 잘록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C필러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소나타는 이 트렁크 리어 윈도까지 열릴 것처럼 생겼어요 마치 쿠페처럼 맞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포르쉐 파나메라 같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또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이 돼 있어서 카본 리어 윙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블랙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카본으로 돼 있으니까 약간 포인트가 되네요 이런 디테일을 보면은 다 튜닝을 한 것처럼만 보여요 이거는 순정인데 튜닝 파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완벽하게 스포츠카처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순정인데 약간 돈 더 들인 차로 보이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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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리어 머플러 보시면요 이 듀얼 팁으로 양쪽에 두 발씩 적용이 돼 있어요 현대로고 위 아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세로로 골프백은 실리진 않을 것 같지만 가로로는 충분히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형 세단 치고는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의 공간은 5시리즈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안에도 이렇게 훨씬 넓은 공간이 있어요 안에도 엄청 큰 공간이 있네요 이거 세차는 그럼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손잡이 없어요 어우 없네 또 좀 넣어주세요 네 아 리어램프가 사실 가장 아쉽습니다 여기가 LED가 아니라 그냥 벌브 타입이에요 전면부에 깜빡이는 LED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DRL이 꺼지고 이렇게 깜빡이로 바뀌게 됩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 일단 저는 첫 번째 봤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아반떼랑 너무 비슷해요 아 그쵸 가운데 부분이 네네 조종석 느낌이 나는 게 어디서 많이 봤다고 했는데 아반떼였어요 아 일단 저는 이 손잡이 부분이 최근에 S클래스를 만나고 와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설마 S클래스 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 그건 아닌데 이렇게 잡는 파지 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보시면 포스포크 휠이잖아요 네네 뭐 잡는 데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는 N 로고가 적혀 있죠? 근데 소재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여기가요? 여기 홈도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고 여기도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많이 나죠? 음 맞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보드 부분 보시면 여기는 그래도 가죽을 사용해 줬습니다 빨간색 스티치가 다 적용이 돼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바로 우레탄 이 우레탄 느낌이 약간 싼 느낌이 확 나요 근데 S클래에서는 저는 이 버킷 시트에 조금 많이 돈을 쓰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여기는 알칸타라 알칸타라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스웨이드 재질이 적용돼 있고 여기는 N 로고가 딱 적혀져 있죠 그리고 심지어 빨간색 파이핑까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스포츠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트는 너무나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 열 시트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통풍 되게 직관적으로 잘 돼 있네요 네 요즘엔 터치 패널이 많긴 하지만 이 차는 약간 물리적인 버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웨이드에 통풍 시트가 켜지면 더 좋더라고요 약간 여름에 이불 덮고 에어컨 키는 느낌이라고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거 너무 좋아요 인정 인정 저는 또 좋았던 점이 핸드폰 충전 패드가 여기 있잖아요 핸드폰이 뭐가 왔는지 알림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핸드폰 뿐만 아니라 지갑도 넣을 수도 있고 여성분들은 화장품도 넣을 수도 있고 공간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소나타 N9은 스포츠카처럼 가운데 게이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서 이것도 직관적인 버튼이에요 물리적 버튼이어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예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딱 일반적인 시트로 맞추고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고고 역시 우리나라 자동차는 뒷자리 공감감이 대박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차는 어쩔 수 없이 옵션이랑 뒷자리 공감각 하나는 인정해줘야 돼요 헤드룸은 얼마나 나와요? 두 개 아 두 개 나와요? 네 이게 쿠페형이라서 거의 헤드룸이 없을 줄 알았는데 두 개 정도 나옵니다 심지어 지금 허벅지도 다 파지가 되세요 저 휠을 신어 가지고 약간 떠 있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여러분 머리 모양만큼 네네 되게 신기하네요 너무 신기하죠 여기 뽕 여기 뽕 이렇게 또 파노라마 썬눔프까지 적용이 돼 있으니까 개방감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아쉽게도 쿠페형이라서 파노라마 썬눔프가 2열 머리 위까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서 딱 끊기죠 네 다리 공간 얼마나 나와요? 다리 공간은 세 개 정도 나오네요 아 진짜 많이 나온다 역시 뒷자리를 배려한 공조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USB 고속 충전기가 있고 어 근데 열선 시트는 여기 도어에 적용이 돼 있어요 창문 버튼이랑 같이 이렇게 두 단계로 돼 있으니까 조작하기가 오히려 더 편리한 거 같아요 이렇게 암레스가 적용이 돼 있고 이렇게 커플도 두 개가 적용이 되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좀 낮아서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공감력이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아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전륜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이젠 주행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고고 고 dpd 오늘은 솔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저 혼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소나타 엔라인 광고 보면 귀신이 막 나오고 그러던데 제 차에는 귀신이 안 타고 있겠죠 저는 소나타 엔라인을 리뷰는 해봤지만 이렇게 시승하는 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약간 기대도 되고 약간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소나타 엔라인의 가격은 일반적인 소나타 센슈어스 보다는 한 300만원 정도 올라갔어요 그 풀옵션 대비해서요 그래서 소나타 엔라인의 가격은 3600만원이나 됩니다 노멀 모드로 주행했을 때는 어 그래도 기존 소나타와 비슷한 승차감을 보여줘요 뭐 그렇게 엔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고성능이라는 느낌은 전혀 안 나요 기존 소나타 1.6L 가솔린 터보 엔진보다 1000cc 정도 올라간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이에요 마력도 180마력에서 290마력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대략 110마력이 올라간 수치죠 그래서 마력이 올라간 만큼 그 부분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속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날지 좀 비교하기보다는 노멀 모드로 편안한 승차감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기존 소나타랑 뭐 차이점을 그렇게 느끼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막 소리가 커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노멀 모드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진짜 편안해요 편안해 하지만 이게 M 퍼포먼스 패키지 튜닝이 좀 돼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코일 스프링 때문에 약간은 딱딱한 느낌이 나요 노멀 모드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 2000rpm에서 3000rpm까지 한번 밟아볼게요 아!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동작을 하네요 사운드가 바로 들어와요 2.5리터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지는 못할 거거든요 인위적인 엔진 사운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소리가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핸들의 그 조향 감각은 뭐 딱히 무겁거나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인 소나타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2.5리터 가솔린 엔진의 출력이 상승했기 때문에 출력이 좀 남는다는 느낌은 들어요 8단 습식 듀얼 클로치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소나타 N라인에는 조금 과분한 레브 매칭 기능까지 적용이 돼 있어요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까지 가면 ESC 모드가 오프가 되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 까진 안 나고 스포츠 모드만 적용해 볼게요 오 본륨 방송ов 소리 들리시나요? 완전 다르게 실력이 나요 와lean 시 Home 당연히 스포츠 버튼을 누르니까 가속감이 되게 빨라졌고요 핸들도 무거워져요 확실히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제가 패덜시프트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5단 4단 3단 계속 내려가요 2단까지 내려갑니다 시속 80에서 저는 솔직히 단수가 안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내려갑니다 이거 약간 소나타 N9이지만 되게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게끔 세팅을 했네요 80km가 넘어도 2단으로 갑니다 3단 4단 어디서 뭐가 이렇게 있나 일단 마력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주행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겉에서 보면 사실 소나타인지 소나타 N9인지 그렇게 구별은 쉽게 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딱 벨로스터 N의 그 컬러와 배기음이 일단 들리는데 이 차량은 온전히 운전자를 위한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나만 즐기는 차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적합한 차는 전혀 아닙니다 지인이 소나타 N9을 샀다 그러면 그냥 소나타 N9인지 소나타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본인만 알 것 같아요 그게 큰 단점이죠 어? 뭐가 있었나? 아 지금 코너링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스포츠 버튼이고요 코너링 오오 확실히 서스펜션이 세팅이 돼 있는 차라서 그런지 코너링에서는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저는 현바형가 아니에요 일단 제가 지금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악셀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정도의 그런 폭발적인 가속력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풀악셀을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느끼셨죠? 폭발적인 가속력은 아닙니다 피제로 타이어가 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노면을 잘 잡아줘요 그래도 그래서 차가 막 소나타니까 이 출력을 받아주지 못할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뭐 그런대로 노면을 잘 잡고 출발을 해요 막 휠스핀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묵직합니다 진짜로 소나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묵직해요 아마도 이건 서스펜션 차인 것 같아요 100% 서스펜션 차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왜? 의자가 왜 움직이지? 이게 결함인가요? 의자가 자동으로 막 움직이네요 어.. 자꾸 차에서 누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그런건지 솔림은 어디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나타 N9을 잠깐 주행을 했지만 총평을 드리자면 어..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출력이 강해진거지 미친듯이 스포츠성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출력이 단지 좋아지고 소리가 좋아졌다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배기음소리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단점이 분명히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요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기대하고 구매하시면 안되고요 그냥 출력이 좀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약간 그냥 일반 소나타보다는 스포티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로 나는 이 차를 가지고 미친 듯이 재밌게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나타 N이나 아반떼 N을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벨로스터 N을 시승해봤던 저로서는 전혀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벨로스터 N은 정말로 진짜로 탈 때부터 재밌어요 그냥 액셀을 밟을 때부터 재밌고 이 차는 그냥 데일리 주행이 가능한 차입니다 데일리 주행이 가능하면서도 예쁜 소나타 N라인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BPD 였고요 오늘도 역시나 솔님 귀신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